몰라. 그래도 재활의학과를 가겠다고 열공 중이야. 민우쌤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패션 공부를 하겠다고 파리로 떠나겠대. 하여튼 웃기는 선생님이야. 자세한 건 나중에 메일에다 써줄게. 너도 메일 좀 자주 해라. 어? 태주님? 아 참. 태주님 방학이라 어디 여행 간다고 갔다던데. 제주도인가? 뭐 암튼 그랬어. 말랑. 나중에 또 메일 할게. 잘 지내. 재이. 잘 있었어? 진짜 많네. 이미 우린 정해진 운명 같았어 사랑은 내게 들어와 너를 이끄는 시간으로 영원히 깨지 않는 꿈만 같았어 정말 꿈만 같아 사랑은 내게 들어왔어 사랑은 내게 들어왔어 사랑은 내게 들어왔어 사랑은 내게 들어왔어